바쁘다, 바쁘. 바쁘시네요, 오늘? 진짜 근데 남는 선생님 음식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. 냉장고 정리하시는 건가?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 정도로 많이 내놓으셨어요. 희도야. 어디 가나? 어? 잘 잔다. 어? 희도야. 이러면 안니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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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들은 항상 저렇게 깨우더라. 야! 일어나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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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가자. 시간 없어. 갔다 가자. 얼른 일어나. 키가 180cm는 넘는데 저렇게 아가처럼 대하시네요. 부르네. 부르네. 나가죠. 그렇죠. 거절이네. 어? 다시 들어갔다. 어... 멋있다. 진짜. 열심히 하네요. 역시 이런 모습. 오케이. 나이스. 야, 우리 피도. 주말에 좀 약간 자고 싶죠. 그렇죠? 얼른 일어나. 또 깨러 왔어. 너 하는지, 할머니. 얼른 가.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단 말이야. 자, 자. 어디 가길래 새벽부터? 금요일 저녁에 오거든요. 그럼 토요일 하루 쉬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소풍 겸 또 바깥이 하라고 같이 하면 그것도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기다렸어.